낚시를 하던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저녁 9시 20분쯤 예산군 송석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는데요.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일행 3명과 함께 낚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낚시를 하다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